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인형 같아. 어머, 귀여워. 귀여워. 이거 숨으면 어떨까요? 외부는 바이크가 있는데. 외부는 바이크가 있는데. 머리가 바이크가 실수하고. 그래, 그래. 집에 계시면. 네. 여기 보고 있어요. 네. 귀여워. 안녕하세요. 4개월자 슈퍼맨 된 사유리입니다. 우리 가족이 저랑 제니랑 그리고 살아남 어리고. 4명 가족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엄마가 됐어요. 얘는 제니예요.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이 149일차. 많이 컸죠? 엄청 호기심도 많고 많이 웃어요. 그리고 표정이 많이 있어요. 표정 봐. 제니. 엄마 여기야. 잘 웃어요. 어떡해. 네가 얼마나 귀여워. 심기가 불편할 땐 인상 팍. 제치. 장난칠 땐 거풍도 금뽑이. 제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멍. 배고플 때는 버럭 젠. 어쩜 표정이 이렇게나 다양할까요? 표정 부자. 제니네. 제니는 건강하고 우려한. 엄청 힘이 세고. 발 힘이 더 장난 아니에요. 상힘이 더 장난 아니고. 슈퍼비그보이예요. 아이고 세상에. 네. 네. 여기에서 2개월이면. 얘네 때는 엄청난 차이인데.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받아요. 제니 동네에서. 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더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니 위에서 하루라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돌봐줄게. 슈퍼 사유리와 슈퍼 빅보이 젠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응.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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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요. 왜? 어부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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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지금 아직도 못 먹었어요.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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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숨자. 아이고. 힘 좋다, 엄마. 아이고. 놀았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하나, 둘. 아이고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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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죠. 먹었어? 안 먹었어요? 쟨? 먹었어? 쟨? 쟨? 어디야? 쟨인데 엄마 안 보여. 좀 해주고 싶다 얘가. 무시다. 입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비야? 쟨 이게 이비야? 이비야 어디 갔어? 조금만 밑에. 이비야? 된다. 안 됐다. 이비 들어갔어? 답답해. 이비 들어갔어? 이비 들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이비야 어디야? 아니 아니야 또. 어디야? 어디야? 아 미칠 것 같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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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됐다. 아! 이거 이비야? 맞아? 뚫어줬는데? 이게 이비 맞아? 왔다. 됐다. 됐다. 다 성공. 거울. 인생 4개월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울이래요. 신기해. 누구야? 잘생긴 사람. 너무 잘생겨. 어? 누구지? 너무 예쁘다. 신기하네. 누구야? 왜 들어가겠다 거울로. 친구야? 애기가 있네? 아, 있어 지금. 이렇게 해. 재밌어? 이렇게 좋아한지 몰랐어. 그걸 엄청 좋아하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유, 이뻐. 진짜 에너자, 이 제니네요. 그렇네요. 뒤집기 연습할까? 벌써? 해보자. 시작. 이렇게. 오, 하려고 해, 하려고 해. 어?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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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 엄마가 손이 잡아줄까? 시작. 응,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하자. 응? 어? 어? 오, 됐다. 어머, 어머. 발로 밀어. 응. 힘내, 힘내. 이제 아슬아슬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보라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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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갈 것 같아. 얍. 힘을 내. 얍. 아이고. 아직 어려워요. 셰이크, 이쪽에 힘이 쫙 써야 돼. 이쪽에 힘이 쫙. 아이고. 아이고.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넘겨야 돼. 그래, 됐다. 한다고, 한다고. 해본다고. 1초, 1초, 1초. 됐다. 아이고, 힘주고. 기블레. 아이고, 다음에 또 하자. 갈 거야? 자, 며칠 뒤에 또 해봅니다. 네, 네. 좀 더. 된다, 된다. 조금 더, 조금 더. 힘 내, 힘 내, 힘 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자, 느낌 좋아요. 세, 세, 세. 됐어. 대박. 다음 주에는 걷겠는데요. 4개월인데 9.2kg라고요? 진짜 밉 보이네. 진짜? 4개월인데 9.2kg? 말이 돼? 전화해보자. 제니, 몸무게가 맞는지. 아, 우리 사유리님이 평소 지인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많이 배운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사유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 지금 9.2kg 있는데 몸무게가. 9.2kg 벌써요? 네. 아, 어떡해. 오기, 오기현아 아직 안 먹는데. 아기 크니까 이유식, 얼른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유식해도 돼요, 그럼요. 얼른 줘요, 배고프겠다. 분유 양이 좀 줄여야 되나요? 분유 하루에 아직은 1000씨 안 넘는 게 좋긴 해요, 1000. 아, 진짜? 지금 얼마 먹어요? 160. 160. 160? 3시간마다 주는데 가끔 2시간 반마다도 주고. 조금 많긴 하네요, 진짜. 아, 진짜? 쟨 지금 표정이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고마워요. 예. 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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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하는데? 쟨, 그대. 통통하대. 미크 보일에. 분유 조금 줄일까?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유식 좀 할까? 샴푸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샀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네. 딱 애기 사이즈랑 맞는데. 딱 애기 사이즈랑 맞는데. 쟨, 쟨 여기서 다리 빠져빠져면 안 돼. 다리 빠져빠져빠져빠. 어? 이거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끼고 하면 편하다고 들어서. 이거를 샴푸해보자. 엄마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네, 저 이게 눈에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수단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들어가니까 좋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꼼지락꼼지락. 이게 진짜 죽겠다. 어휴, 기지개 피고. 다리 기지개 피고. 나 일어났다. 일어났어? 짜잔, 짜잔, 짜잔. 저렇게 생겹서 주면 에너지가 또 채워지죠? 배고프네. 맘마 먹을 시간이네. 아이고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없었고 눈썹도 하나도 없었는데 언젠가 생겼네 보돌 보돌 귀엽게 생겼네 인형이다 인형 많이 배고팠구나 금방 먹었어 금방 다 먹었네 다 먹었어요? 요구르트야?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전 땀이 나네 차를 마실래? 차 마실래? 티타임 목이 말았어? 가슴 아파서 아이고 고소해 먹은 줄이 없어 안간이가 자라도 무슨 노래예요? 잘 먹으네 기분 좋아? 오오오 잘하네 혼자 먹겠다고 은행이 마셔볼래? 이제 혼자서 먹은데 4개월인데 벌써 효자네 효자야 자체 모빌이네 우와 신기하다 자체 모빌이네 우와 신기하다 얼굴 날라가 버렸다 신기하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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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해 좋아해 눈 커진 거 봐 응 잡아 잡아 엄마가 너무 잘 놀아주네요 최고다 베이도 풍선이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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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예제 엄마표 비행기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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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도 먹고 루 루 루 루 우와 하늘은 뭐가 보여? 그름이 보여? 이거 너무 좋다 재미있다 태양 보여? 우와 다다다다다다 아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파 잠깐만 저렇게 놀아주니 저렇게 잘 놀아주니까 못할 것 같아 재미있겠지 아우 처음 타는 거야 그렇지 이거 재밌어 아 좋아 재미있어 할 것 같아 꿀쓰 때 갖다 가야 돼 또 아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우와 재미있어 재미있어 신나게 쐈다 재미있어 재미있어 신기하지 힘이 세 오 형 좋다 으쯔 이모한테 갈까 이모한테 갈까 걸어 이모한테 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모 손잡고 걸어올릴 수 있어요? 어? 이모 손잡고 걸어올 수 있어요? 어? 어? 무릎 꿇었어요? 에쯔 여기까지 곧 걸을 것 같은데요 기기도 전에 에쯔쯔쯔쯔쯔쯔쯔 에쯔쯔쯔쯔 잘생겼다 쟤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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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보다 훨씬 무거워졌어 쟤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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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에쯔 귀여워 이거 안 하면 옷이 많이 초조 이렇게 어머니 쟤니 문제가 있어 이게 작아 어머니 왜 그러지 어머니 얘가 물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자 오케이 과연 쟤는 이게 뭐지 고소할 것 같은데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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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한다 반응한다 어? 뭐 괜찮네 괜찮아? 어 맛이 느껴져요 엄마 이거 먹을까? 아 먹네다 먹는다 먹는다 맛있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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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주세요 아 저때가 제일 예뻐요 저거 저렇게 자 이제 숟가락 가져갔으면 끝난 거예요 으이구 아 아이고 잘 먹으네 맛있어? 잘 먹네 숟가락도 먹고 싶어요 아 좋아 우와 또 다르고? 인사에요 인사 침을 지금 많이 흘릴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뭐예요 어떤 거 너무 좋니? 저건 아닌데 짠 젠마다 쓰고 있어 멋있다 고마워요 젠 젠 예쁘네 찜 많이 나오니까 아 이름도 적혀있어 젠 응 응 우리 승호랑 커플로 아 귀여워 이게 맞아?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역시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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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보자 아이돌 같아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짠 짠 짠 빅보이즈입니다 아니요 어 그렇죠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응 오모나 어머나 오늘부터 친구 절친 뭐지? 짠 도룬 도룬 가발이다 어때? 어 근데 예뻐 어때? 응 예뻐 응 예뻐 무슨 얼굴사라 귀여워 이거야 가발 근데 웃긴다 근데 웃긴다. 이거 귀여울 것 같다. 왜, 왜, 왜. 뒷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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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수고머리 아니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어울려. 너무 어울려. 이거 어떡해. 쟤도 놀랐어. 귀여운데. 에어로비카는 아쉬워 나고. 에어로비카는 아쉬워. 좋아. 미안해. 바꿔 볼까? 시작. 됐어. 근데 예뻐. 예뻐, 예뻐. 진짜? 잘 어울리는데? 어울린다. 이게 벤토레몬인데. 위대한 벤토레몬인데.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잠깐만. 어머니.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야, 뒤로 하니까 웃기나. 황미용이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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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웃긴데. 랜드 왜 어때? 머리 길어서. 어머. 어머. 진짜 잘한다. 똑같을걸? 머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쓰나 안 쓰나 뭐. 이게 편하다. 야. 야, 가발은 쓰겠구나. 이거 뭐야. 나중에 이거 찍어야겠다, 이거. 너무 웃겨. 엘기 가발이 있는 게 신기하다. 엘글이라서. 너무 귀엽다. 괜찮아요? 자, 젠도 입수. 됐어. 렛츠고. 귀여워. 아, 이뻐. 아까보다 표정이 낫네요. 아, 잠깐만. 또 난리네. 바둥바둥 가는데? 집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쑥 안 되겠어. 뭔가 느낌이 이상한가 봐. 아, 아, 그러면. 여기 앉아서 구경하는 손님 할게, 그냥. 비이치에서. 자. 자. 어, 얘 상당한데? 아... 손님, 여기 하와이예요. 우리 어르신 여기 계세요? 물에 못 들어가는 어르신. 여기 앉아 있어. 공료로. 날 좋구먼. 저 친구 잘 노네. 그렇지? 사화에서 잘 놀고 있어? 우와. 우와, 점프까지. 어머, 어머. 우와, 지금 잘 하시는데, 손님. 우와. 우와. 쟤는 뭐. 하와이 왔는데, 진짜로. 와, 왔어. 와, 지금 신났다, 신났다. 마시자. 멋지네. 원인이 튜브를 붙잡아요. 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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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고. 귀소를 엄청 많이 부래요. 부르네. 그렇지. 잘하는구먼, 자네. 그냥 하고 왔네. 그렇지. 진짜 귀엽다, 그렇지? 진짜 귀여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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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구야? 와, 진짜 신났다. 와, 진짜 신났다. 맞다, 맞났다. 조금은 달라요, 노는 게. 아, 그러니까. 제니 좀 더 큰 게 보여. 한 달 차이가 미리 코. 스무는 막 저렇게 헤엄 못 쳐요. 아, 진짜. 오, 힘이 좋아. 진짜 잘 논다. 이렇게 오래 오른구나. 엄마가 손 잡아줄까? 엄마가 손 잡아줄까? 그래? 뒷에서 물 먹었다, 물 먹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꺼내, 꺼내, 꺼내. 물 먹었어, 물 먹었어.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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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아이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애기가 놀랬어. 응, 그거 무서워네. 무서웠어. 무서웠어. 에이, 에이. 됐거든, 됐거든. 엄마가 됐거든 해줬어. 됐거든. 응? 됐거든. 까꿍. 까꿍. 어? 작은가? 왜? 왜 안 들어가지? 그 정도로 크진 않을 텐데. 아. 아. 그럼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엄마가 바보였네. 처음이라 몰랐던 거죠. 오케이. 안전벨트 하고. 오케이. 괜찮아? 여기 잡아봐. 쟤 동절로.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이쪽에도 잡아봐. 응. 괜찮아, 안 무서워. 엄마가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응, 응,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알아가나요? 하나, 둘. 표정이 풀린다, 풀린다. 어떻게? 재밌네. 재밌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여기가. 신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슬슬 점프를 하네요.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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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쑥, 쑥 크겠다. 짠, 짠. 신난 노래 할까? 신난 노래 할까? 신난 노래 할까? 하하하. 이야, 선곡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아, 진짜데? 네. 하하하. 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오. 오우 너무 오래 타겠다 지금부터 해놓으면 잘하네 안녕 나 안녕 난 물이형이요 나는 팬이야 팬이야 형들은 겨우 하려나? 자기소개를 하네 무슨 형들 아니야 팬이야 팬이야 오오오오 왜왜왜왜 낯설어 왜 털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처음에 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거든 얼굴에 수염이 털 봐야지 수염을 처음 봤어? 여기 있는 털 여기 해주세요 괜찮아 나중에 너도 챙길거야 잠깐만 배고프니까 미륵 줘야 돼서 안고 있어 자 10kg 넘어 아 잠깐만 미륵 줘야 돼 그래도 안 기네요 안 울고 아이고 아이고 아 복근해 복근해 아이고 귀여워라 아가 뱀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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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뱀같아? 뱀 뱀 젠은 뱀같아? 젠은 뱀같아? 젠 뱀 젠 뱀 젠 뱀 젠 뱀 어머어머 누가 누구야? 진짜 똑같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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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역사적인 뭐야 아니야 벤일까 제니일까 젠인가 벤인가 어머 뭔가 뭐는지? 나야 나. 누구지? 제니일까? 위리엄일까? 벤인가? 열 수 있어? 벤은 일단 자기라 그러고요. 벤일까? 제니일까? 장난이다. 그렇지. 그렇지. 누구야? 야 이거 봐봐. 헷갈려? 제니야? 벤이야? 제니야? 이거 봐봐. 이 판은 벤슬리, 이 판은 제니야. 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눈 봐봐. 진짜 넓었다 이렇게 보니까. 아.. 아니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 진짜 대칼꾸만이라는 말이 눈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 닮은 지 몰랐어. 진짜 너무 비슷하다. 그렇지. 야 존 장훈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야 존 장훈에 가입한 적이 없어? 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야 존 장훈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야 존 장훈에 가입한 적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난 형제도 없어. 이게 뭘까? 이거 옷. 내 옷이야? 맞아. 그 너한테 작은 것 같은데요, 윌리엄? 안 보는데. 이거 누구 거야? 설마? 이거 제니코가? 제니코가? 제니코가 같은데? 응. 제니코가? 아이고, 뜨거니. 귀엽다. 진짜 아기곰 같다. 아유 예뻐. 곰 세 마리네.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곰 네 마리인데? 네 마리요? 곰 세 마리. 오우. 진짜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까? 같이 사진 찍을까? 오우. 이따가 우리 갖고 올까? 오우. 아기 위자 있네. 고마워. 오우. 고마워. 오우. 괜찮아? 안 다쳤어? 아기 위에서 다 해주고 싶구나. 알게. 자. 맨 맨 맨. 아벨 보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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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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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유 귀여워. 아유. 진짜 한가족 같다. 이야 생애 최초 깜놀이구나. 벤틀리처럼 젠도 미역놀이 좋아할까? 어때요? 만져볼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역 본 적이 없으니까 저거 무서웠나 봐. 느낌도 약간 미끌미끌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회장님 같아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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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회장님 같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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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해줘. 머리카락 해줘. 머리카락 해줘. 머리카락 해줘. 눈이 안 떨어지게. 눈 조심해. 눈 조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상대장 와주! 이러면 안. 딱 이 시기에. 조갑놀이 하는게 좋은게. 맛도 그럴 수도 있고. 냄새.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만질 수도 있고. 부장님 Haven strong 선 ein administrative. 안 돼. 무서운거 아니래. گen 러시아 Sebbrain 안 traveller.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 zev. 엄마 손 잡아주는 거 봐 너무 든든하겠다 형아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쟤는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하는지 벤슨이 한번 보여줄까? 잘하네 화보 찍었네 화보 족값 때도 했거든 맞아 진짜? 쇼! 이거 윌벤이 요구르트 콘서트 엄청 좋아했잖아요 울면서 먹으면서 최고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 그냥 거기 안에 접하게 해주면 자기 접하게 해주면 자기 좋아하면 조금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 젠 스타일이 아닌가 본데요? 가자 가자 야 윌리엄이 먼저 솔선수범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아 느낌이 느낌이 별로 안 나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다 안 맞아 어떡해요 그래서 뭐 그래? 아 이젠 떡볶이하고 칠해졌어 와 윌리엄이 먼저 보여줍니다 와 오랜만에 너무 재미있겠다 우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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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야 이거 오랜만에 해봐야겠다 자 나도 간다 시장 할 수 있어 이거? 근데 형이 거기 안에서 계속 놀았더니 지금 봐봐, 형 엉덩이 찍었지? 다 찍었으니 안 찍어 먹는 게 좋을 거야. 훨씬 더 시큼하겠죠? 안 찍어 먹는 게 좋을 거야.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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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다. 조심, 조심, 조심.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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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다. 조심, 조심. 저 아들이 신났네요, 덕분에. 제니 좀 더 크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씻자. 씻자. 먼저 들어갈 사람? 좋아요. 아, 목욕도 같이 하면 즐겁겠다. 제니도 들어갈까? 내가 어디서. 옛날에 여기 윌리엄 들어갔고. 아, 진짜? 여기에? 아니, 여기. 네가 여기 들어갔고. 다음에 벤슬리 들어갔고. 이건 뭐야? 곰탕 끓이는 거 아니야?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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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들이 최고네. 선곡. 개인적으로 opinión. 그 아이수. Econom혼. Services. 선생님. 감사합니다.